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전기차 테슬라 공장 한국에 세운다 대박수에 받을 2주식 100배 성장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2차전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전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시장 동향 및 시장 전망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장비 관련주 리튬 시장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된 시장 동향 및 전망 주요 종목 리포트와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 및 관련주 리포트까지 전부 2차전지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분야별로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로봇 시장 관련된 종목과 리포트까지도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뜨고 있는 이 네옴 시티 관련주 전부 또 총정리를 해서 리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께 쉽게 볼 수 있게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 있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에 2차전지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이 모든 리포트를 전부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한다 한국에다가 기가 팩토리를 짓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내용을 보면은 이 일론 모스크가 화상통화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릴 결정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나타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공급망 협력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이 약 100억불 우리 돈으로 13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면은 아 기가 팩토리 독일에도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기가 팩토리를 짓겠다는 이러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 멋진 상승을 나오게 됩니다 자 특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딱 얘기한 게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구매 금액이 100억불 이상 되겠다 그러면은 테슬라 자동차 만드는 데에 2차전지 관련된 것은 이미 LG엔솔로부터 쫙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LG엔솔과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장비주 그 다음에 어딥니까 바로 전기차 부품주들 특히 테슬라에 직접 공급하는 부품 관련 주들 그리고 또 여기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뭡니까 바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지도 나타냈다 이거예요 적극적 투자 의지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대차 그 다음에 롯데 정의선 신동빈이 전기차 동맹을 맺었다 충전 인프라에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의선 신동빈 전기차 동맹 충전 인프라에 3천억 투자 자 이러면서 지금 보면은 현대차와 롯데 KB 운용이 연내 합작사를 만들고 초고속 충전기 5천기를 설치하고 롯데 중앙 제어도 공급사로 참여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국내 전체 전기차 충전소는 약 15만 곳인데 반에 전기차 등록 대수는 35만 대 수준에 달한다 자 이게 지금 전기차 수준 전기차가요 앞으로 35만 대인데 점점 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완속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는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기차 성능이 개선되더라도 급속 충전기가 확산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 확산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기차 충전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기업들 다 들어가요 SK, LG, GS, 한화, LS 등 다른 주요 그룹도 충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자 SK그룹은 지난해 충전기 생산기업 CVNetV를 사들였으며 LG그룹과 GS그룹 또한 애플 망고를 통해 공동 인수한 바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대차 롯데그룹 외에도 국내 대기업이란 최고의 대기업들은 전부 충전사업에 지금 뛰어드는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충전사업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테슬라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바로 딱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중에서 여러 종목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종목 딱 두 개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하나는요 S 트래픽입니다 자 이 S 트래픽이 어떤 회사냐면요 여러분 그 이마트 가보시면은 저희 동네도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설치가 돼 있죠 전기차 충전하는데 이 이마트 내 전기차 충전하는 게 S 트래픽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S 트래픽이요 현재 민간 급속 충전 사업자 중에서 최대 규모인 1,100여 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충으로는 안 돼 너무 느려 1시간씩 이렇게 받을 수는 없고 이거를 대폭 시간을 줄여가지고 급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다 그게 살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는 게 바로 S 트래픽입니다 S 트래픽이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여기 S 트래픽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중에 SK 있죠 SK 네트워크스가 전기차 S 트래픽 사업부를 인수하겠다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자 이게 이게 진짜 또 되면은 S 트래픽이야말로 지금 전기차에다가 테슬라에다가 SK의 대기업에 매각되는 것까지 들어가면은 주가는 앞으로 얼마나 들지 굉장한 또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 트래픽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뿅 치고선 은봉으로 쫙 빠지죠 이런 게 바로 매집봉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번 매집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도 지금 매집봉이 있는데 자 이제 일단 매집이 끝나고 나서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빠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 바닥을 쳤다 바닥을 완전히 잡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바로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요 2평선이 봐봐요 121선, 61선, 21선 이렇게 역배열이죠 역배열 상태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터지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뭐예요?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기 추세 전환이다 이거예요 초기 추세 전환 그러면서 최근에 이 21선 있죠 이 21선이 61과 121선을 동시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어요 추세를 가늠하는 21선이 우상향이 되면서 우상향,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상향이 되면서 이렇게 121선과 61선 장기평선이죠 장기평선을 골든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추세 전환의 그러면 하락 추세는 더 이상 아니에요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갈 적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거래량 터지고 빠지면 빠지는 거죠 근데 거래량 터지고 안 빠지고 버티면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선 있죠 핑크색 선이 이게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을 최근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S-Traffic 이제 두 가지 격포제로 또 한 번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S-Traffic가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바로 휴맥스입니다 이 휴맥스는요 더군다나 테슬라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테슬라 충전기의 납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휴맥스는요 이 휴맥스는 테슬라 한국 내 충전시설 납품권을 수주하고 국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공공시장에 70%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채비의 지분을 투자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서 휴맥스는 또 테슬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또 우리는 휴맥스도 한 번 집중적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휴맥스가요 휴맥스는 지난해 모빌리티 서비스 자회사인 휴맥스 모빌리티와 함께 대형채비의 지분 20%를 6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그런데 대형채비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세례예요 그래서 대형채비가 바로 어떤 회사냐면은 국내 1위 급속충전기 제조업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속충전기 시장에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가 테슬라의 한국 내 충전시설 납품권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휴맥스의 주가도 한 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휴맥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얘도 지금 보면은 거의 바닥에서 지금 바닥다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쭉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계속 윗고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뿅뿅 나온 것들을 봐봐요 거래량 나온 애들 보면은 쭉 치고 빠지고 쭉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은 조금씩 계속 크게 터뜨리는데 계속 제자리야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매집 중에 있다 이겁니다 즉 물량을 매집하는 중이다 매집 중에 있으면서 이런 캔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캔들을 매집한다 그래서 매집봉이라고 불려요 매집봉 매집 캔들이다 매집봉 그래서 바닥에서 매집봉이 지금 이렇게 계속 터지고 있는 종목은요 나중에 시세가 드디어 매집봉의 박스권의 고점을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가 돌파하게 되면은 아주 멋진 시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트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휴맥스도 역시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봉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 관련 중에서 이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급속 충전 회사들에 주목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홍주식 구독자님들이 많이 이제 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영상도 상당히 많이 찍어서 제가 올려놓고요 카카오 삼성전자 대형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또 네옴시티나 삼성로봇 관련주들도 제가 여러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